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 만이죠? 저희 한 6개월 만인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비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거를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마케팅 대행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마케팅 대행사 없이 대표님 매장들 거의 다 지금 상위 노출 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그 내용들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십리에서 스시도쿠라는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손영래라고 하고요. 반지하 매장에서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연매출 50억이 넘는 매장 4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매출 50억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에 속하지 않나요? 제가 그걸 계산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월매출 1억이면 상위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만나본 상위 1% 대표님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시다. 하지만 오늘 겸손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겸손하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겸손하십니다. 손이 이렇게. 아 그렇군요.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요즘 마케팅 대행사에다가 우리가 맡기게 되면 올해 그래도 한 150만원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상위 노출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도 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님은 전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실제 매출에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느끼세요? 매출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 이 메뉴를 세상에 알지 못하면 고객이 저희 집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치닫게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돈도 안 내고 월 거의 어떻게 보면 한 300만원씩 아끼고 계속 상위 노출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비기를 오늘 다섯 가지로 정리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스시덕후 스시덕후 외에 또 4개의 매장을 더 추가로 운영하고 계시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상위 노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노출하고 계신지 첫 번째는 뭐죠? SEO 최적화입니다. SEO 최적화 SEO라는 말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게도 그 약자를 까먹었는데 일단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로 저희 가게 플레이스에 상세 설명이나 찾아오는 길을 채워놔야 됩니다. 맞아. 네이버는 어차피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 직원들이 저희 가게 와서 진짜 장사 잘 되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플레이 수준이 바꿔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저희 사이트에 담겨 있는지가 네이버가 바라보기에는 네이버 보시 체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데 상세 설명과 찾아오는 길 또 메뉴 카테고리 이런데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서치 엔진 옵티머제이션 그 내용의 약자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표님은 그거를 어쨌든 100% 이해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스시도크를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네이버 보시 실제로 명확하게 좀 잘 긁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장이 또 한 4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A, B, C, D 매장이 있다고 했을 때 A 매장에는 플레이스에 도움이 될 만한 SEO 최적화를 해보고 B 매장에는 블로그를 한 10개 정도 올려보고 C 매장에는 뭐 사진을 한번 바꿔보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다른 가설을 세워가지고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순위 변화를 체크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럼 막 이게 효과가 있구나. 매장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각각 하나의 변수씩만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돼서 뭐가 중요하다는 공식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테스트를 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나는 SEO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좀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뭐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보고 본인 매장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플레이스 순위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스시도쿠라는 지금 왕십리 본점 매장만 사실 하나만 바꿔놨어요. 저도 사실 네 개 다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 올리고 싶으니까. 하지만 저는 실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 매장에만 실험을 해봤어요. 순위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언제 적고시 사례인지? 지금 방금 어저께 사례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러면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스시도쿠 치셔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텍스트를 활용했고 어떤 식으로 소개글을 적었고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이것보다 정확한 건 없겠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상세 설명하고 찾아오는 길을 야심차게 한번 만들어서 수정을 해봤고요. 어떤 뭐 연관어라든지 주변의 랜드마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봤을 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관된 키워드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녹였더니 그것만으로도 순위가 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뭐 SEO니 텍스트 마이닝이니 최적화니 약간 이런 키워드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강의를 들어보고 저기서도 강의를 들어보고 전자책도 사보고 대행사에 맡겨보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효과가 없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네이버 보시랑 SEO랑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 보시 얘기하는 그 키워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텍스트 마이닝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매장을 좀 보면서 분석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텍스트 마이닝이 그 상세 설명이나 찾아오는 길뿐만 아니라 사실 블로그를 쓸 때도 적용되는 거고 영수증 리뷰를 쓸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영수증 리뷰를 그래서 다른 매장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갔다가 제가 한번 재미를 써보는데 제가 방금 뭐 말씀드렸던 어떤 주변의 그 연관 키워드나 아니면 랜드마크들 그리고 또 우리 업종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이런 거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넣었을 때 영수증 리뷰도 상위 노출이 됩니다. 아 그게 추천순으로 위에 확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추천순으로 1등을 박습니다. 역시 어떤 공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공식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도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너무 많은 걸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머리에 과부하가 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조금 약간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뭐 첫 번째 SEO 최적화나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입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 아 진짜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이게 또 대표님이 설명하면 굉장히 많이 와닿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의 블로그 상위 노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네이버에서 저희 가게는 왕십리에 있으니까 왕십리 맛집이나 왕십리 초밥이나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블로그 포스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가게가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나 키워드에 따라서 이미지 수가 몇 장 들어가야 되고 또 텍스트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블로그 분들이 의외로 그런 걸 안 지키고 써주세요. 거의 안 지키죠 뭐.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이드를 블로그님 이 왕십리 맛집에 이 왕십리 찐맛집 키워드를 잡을 땐 본문 글자 수는 1000자에서 1200자 정도 써주시고 이미지는 35에서 40개 정도 넣어주시고 키워드는 한 몇 번 반복되게 넣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블로그한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럼 블로그들은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러니까 그 완벽한 공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는 써야 좀 확률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상위 노출된 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지수의 블로거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현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그거랑 비슷하게 넣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 꿀팁이네요. 어쨌든 계속 벤치마킹을 하는 거네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SEO 최적화도 스시도크를 벤치마킹했듯이 그러면은 왕십리 맛집 쳤을 때 스시도크 매장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글도 약간 벤치마킹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 이제 뷰탭 사라졌는데 에어서치가 더 중요한데 스마트 블록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혹시 가이드도 있냐고 또 여쭤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당연히 뷰탭이 사라졌기 때문에 뷰탭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에 정말 많은 가이드를 쌓아왔지만 어제부로 다 쓰레기통에 갔고요. 이제 스마트 블록과 에어서치에 관한 역시 빠르시네요. 가이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좀 줄 수는 없나요? 공프로님께서 요청하신다. 아무한테나 드리진 못하는데. 그 가이드를 제가 받아서 장관에서 또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9시간짜리 또 대표님만의 어떤 특별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그 가이드를 쓸 수 있게 스마트 블록 에어서치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 가이드 드릴 수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좋은 자료를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식당 사장님들을 위해서 또 매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블록에 우리 매장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 가이드를 블로거한테 좀 전달했을 때 그래야지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좀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블로그가 상위 노출을 하게 되면 결국 네이버도 저희 가게를 또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거 지수도 파악을 하고 저희가 지수에 맞게 가이드도 드리는데 만약 최적화 블로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적화 지수가 높은 블로거를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왜냐 그러면 최적화 지수 블로거가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그 자체는 네이버가 그 블로거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신뢰하는 블로거가 저희 가게에 대한 글을 써줬다? 그러면 저희 가게를 네이버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플레이스 순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 다 어쨌든 다 얼기설기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서치든 스마트 블록이든 이 가이드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앞으로 블로그 글을 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원하실 때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일단 플레이스에 보면 업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페이지에서는 사진 3개에서 5개 정도가 보여지고 결국 한 120장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잘 넣어야 된다. 잘 넣기도 해야 되지만 흐름을 좀 가지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흐름? 여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진 여정? 예를 들어서 사진이 중구난방으로 사람 나왔다가 음식 나왔다가 매장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그 매장이 또 기억 속에도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이제 손님이 안고 음식이 나오고 음식을 먹고 또 나가기까지 그런 여정을 저희 사진만 봐도 간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사진만 보더라도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이 나오는 것까지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여정에 의해서 좀 올려달라?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매장을 오기 전에 잠재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봤을 때 어떤 매장인지 파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희 매장에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정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스시덕후 같은 경우에 월간 플레이스 접속자 수가 한 몇 명이나 되죠? 월간 접속자는 사실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냥 뭐 자비스나 마피아넥 같은 데서 이제 브랜드 검색량을 봤을 때는 스시덕후나 지금 12,000? 네. 그러면 12,000이면은 12,000으로 훨씬 더 높다라는 뜻인데요. 플레이스 접속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실제 매장까지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진들의 어떤 여정을 보고 결정을 하고 매장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아,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회사 안 하실래요? 아, 투자해 주시래요. 아니, 진짜 마케팅 회사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거 먼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또 다 상황에도 없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진짜 이거는 월 300만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세 번째까지 왔고 네 번째 어떤 건가요? 일단 영수증 리뷰 이벤트. 뻔하지만 네. 뻔하지 않는 거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객들은 저희가 상세 설명에 아무리 저희 가게를 자랑해 놓고 사진 여정을 아무리 근사하게 꾸며놓고 또 어떤 블로그에 또 저희가 멋진 글을 올려놔도 결국 고객이 보게 되는 건 자기와 같은 처지의 다른 고객들의 말만 믿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고객들과 비슷한 그런 고객들이 남긴 리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 리뷰 이벤트는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하고 있긴 한데 가끔 이제 안타까울 때가 좀 보이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스시도쿠나 카미동이나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맥락상 다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할 때 고객분들한테 키워드를 드려요.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성수점을 하고 있는데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서 써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테이블마다 키워드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요. 10개 테이블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테이블. 제가 볼펜을 잘 안 던지거든요. 네. 오랜만에 지금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테이블마다 다른 키워드를 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에 따라서 그 해당 키워드를 좀 넣어달라고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시키는 거는 사실 뭐 공공연하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것도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다 테이블마다 다르게 해서 복합적으로 계속 트래픽을 주는 거잖아요. 미쳤네요. 아쉽니다. 자 그래 또 계속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달라고 데이트는 저희 스윗도쿠 더성수 매장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 연인들이 와서 데이트하는 장소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었더니 결과는 또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 또 직결되었습니다.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인데 성수 데이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격전지 성수에서 성수 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매장이 1등으로 나옵니다.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업주가 아닌 손님들이 직접 본인 리뷰에서 해주다 보니까 네이버 보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수집을 하면서 어? 진짜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걸 전략적으로 행하신 거고 그러니까 영수증 리벨 이벤트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주제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고 하면 사실 체류 시간인데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우리 플레이스를 보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류 시간을 늘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수증 리뷰에서는 동영상을 올려주면 조금 더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진을 몇 장 이상 올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도 몇 줄 이상 써달라. 되게 단순한 요청이고 고객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 두 줄이냐 다섯 줄이냐에 따라서 플레이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거든요. 아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스코어 같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두 줄 세 줄 네 줄 좀 많이 적어줘야 좋은 거고 또 영상으로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신 분들이 또 적기 때문에 또 확실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역시 전략과는 다르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쌓였을 때 어마무시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 시간도 약간 중간에 약간 꿀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섯 번째는 어떤 건가요? 확산 전략 확산 전략 저희 가게가 계속해서 잠재 고객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게 와야 되는 가게 꼭 와야 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잠재 고객들이 저희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희 리뷰뿐만 아니고 저희가 거기다 답글을 달아주면 답글까지 보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답글에다가 저희 가게에 꼭 와야 되는 이유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리뷰를 남기면 거기다가 답글을 달 때 우리 매장이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으면 사실 리뷰 남긴 사람보다 안 남긴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걸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답글을 다 다세요 그러면? 전부 다 달고 있습니다. 추천 순에만 다는 게 아니고? 네. 추천 순에 가장 정성껏 달지만 최신 순에도 놓치지 않고 달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좀 예를 좀 설명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어가 정말 맛있었어요. 연어가 컸어요. 라고 어떤 고객님이 리뷰를 남겨주셨을 때 저희는 일식 정통 재법으로 다시마 숙성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풍미도 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게는 연어가 보통 10g인데 저는 20g으로 크게 드리고 있어요. 와 그거 보고 안 갈 수가 없겠네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미쳤다. 근데 이거를 다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짜 이게 다섯 가지로만 다 되면 좋긴 한데 사실 뭐 한 열 다섯 개 정도, 한 스무 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강의에서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다섯 가지만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이 다섯 가지는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고 스시도쿠 매장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네. 이제 2월 24일부로 사업자 등록증 잉크가 처음 발라진 지 10년이 됩니다. 10년, 진짜 의미 있는 수치이긴 한데 10년 동안 대표님 불황이었잖아요. 그래요? 올해도 불황인데 대표님은 사실 장사로 부자가 되셨잖아요. 네.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셨는데 이 10년 동안 불황이었던 외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오셔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정리하신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의 커리큘럼 짤 때 딱 말씀해 주신 내용을 딱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권프로님이 강의를 정리해 주면서 뽑아주신 카피를 보고 머리에 한 3대 맞았습니다. 서로 얼어만큼 너무 세게 맞았어요. 10년 동안 대한민국 외식시장이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게 시작하셔서 지금은 매장 5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연매출 50억을 읽어낼 수 있었던 손형래 대표의 세 가지 비기 이거는 2부에서 꼭 좀 잘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2부에서 이거 꼭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